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무일을 보든 아니면 주방일을 하든 그 일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매다보고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 종류가 어떤 일이 됐더라도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하루 세 끼 식사만을 위해서 주방일을 하고 하루 세 끼 식사 해결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었다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폭된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적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휘하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이 되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다 열린 것입니다 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이렇게 됐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생기구나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잣대구나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살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나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아무리 많은 거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를 할지라도 하루 세 끼 밥밖에 안 먹습니다 소유하는 어떤 그 기쁨은 있는지 몰라도 그 소유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 괴로움은 또 이루 말로 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것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금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하신 이 시원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복음도 우리가 행복하게 전합시다 그리고 세상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서 하늘 영혼들을 오른 대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또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그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럼 아버지 어머니께 큰 기쁨 드리는 시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